안녕하세요 미디어텍 모델 지수입니다. 여름 날씨에 맞춰 베이스 제품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 여름엔 딱이잖아요. 근데 르샤테라 1802에서 출시된 세럼팩트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백화점 매장 재구매 인기템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전격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제품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유광의 보랏빛 컬러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세럼팩트 본품 하나에 19,900원이구요. 본품 1개와 리필 1개의 구성은 29,800원 그리고 본품 1개와 리필 2개 구성은 39,800원입니다. 컬러는 바닐라 21호와 로즈 21호가 있구요. 바닐라 컬러는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상이고 로즈는 화사한 핑크 베이지 색상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바닐라 컬러보다 로즈 색상이 더 핑크빛이 많이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도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구요. 명품 라벤더 오일이 4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세럼을 섞어놓은 듯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제형이에요. 소량으로 커버했을 때도 반쯤 커버가 다 되고 레이어링 할수록 커버력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바르는 색상은 로즈 컬러구요. 퍼프와 궁합이 찰떡이라서 피부에 착착 감기듯 밀착이 되는 편이에요. 텍스처가 부드럽기 때문에 뭉침없이 골고루 잘 펴발리고 촉촉한데도 커버력이 좋아서 옅은 점이나 잡티는 다 커버가 됩니다. 좀 더 커버를 원하는 부분에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들뜨지 않구요. 정말 랑콤 쿠션 뺨치는 피부 표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피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핸드폰 액정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분기나 끈적임이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손으로 눌러봐도 지워지거나 손에 묻어나지 않고 밀착력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오전 8시 반쯤 세럼 팩트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 후에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피부를 비교해봤어요. 피부 수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세럼 팩트의 수분과 오일의 밸런스가 베이스를 쫀쫀하게 지속시켜주어서 약간의 유분감이 올라온 것 빼고는 다크닝이나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세럼 팩트 하나면 예쁜 피부 표현 어렵지 않겠죠? 지금 회원 가입 후 구매 시 르샤트라 1802 클렌징바 한 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이 팩트를 갖고 싶은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해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